그 다음에 보시면 두통인데 이게 그냥 평범한 두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평상시 두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수분이 부족해서 좀 어지럽고 띵한 그런 두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통은 어느 구체적인 장소로 계속 오는 두통 그리고 편두통은 거의 악령들이 주는 역량입니다 이 심각한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 가족 가운데 프리메이슨이나 어떠한 주술에 연관된 배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이런 걸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John Wimber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 편두통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2년 동안 편두통 환자 500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 악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499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두통에 대해서도 평범한 두통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를 이게 옮기면서 오는 두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두통에 대해서도 평범한 두통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를 이게 옮기면서 오는 두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에도 어느 한 장소를 이렇게 찌르듯이 오는 통증 이것도 악령이 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많이 뛰었거나 갑자기 계단에서 삐끗했거나 그래서 온 통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들어왔고 설교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찌르는 통증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야? 그리고 또 통증이 자꾸만 몸에서 여기저기 돌고 있는 통증 그거는 확실하게 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잠깐 피하려고 몸에서 이것저것 자꾸만 도망치면서 돌고 있습니다 Now I talked about constriction in various body parts The hands may go like this The arms may get kind of rigid or twisted inward You see? You get like this 얼굴이 이렇게 되거나 손가락이 굉장히 이렇게 경직될 때 And sometimes the body parts will start changing colors The hands may become blueish black Or the throat may become very red Or other things 때로는 피부 색깔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이 갑자기 파랗거나 보라색으로 바뀌고 아니면 목 주위가 뻘겋게 바뀌고 I mentioned this one yesterday But people who suddenly get sleepy in the middle of worship Or in the middle of a sermon And I'm not just talking about once in a while I mean it's kind of a regular thing with them That can be an indication there's a spirit there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찬양과 설교 시간 때 조는 인간들 Maybe the respiration It doesn't just get deeper Not that one 숨도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 쉬면 여러분이 여쭤봐야 돼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건지 아니면 악령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는 건지 또 하나는 이렇게 갑자기 으시시 소름 돋듯이 차가워지는 느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으시시 춥다고 해서 악령이라고 하지 마세요 I'm not talking about that one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